그 뺨을 그렇게 형수가 시아자에 뺨을 올려 묻혔을 때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경촌동지할 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이례적이고 너무나도 특종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죠. 그러면 누가 합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하지는 않지요. 보통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례적이고 너무나 특종감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도 뻐격지근하게 하는 것이예요. 그렇죠. 뻐격지근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쌤. 군단게 목이 쉰단게. 그런데도 내가 알감라 하지 말고 이따 중타령을 먼저 배우고 그런데도 러러러면 확 흘라. 중타령이 쪼까 더 순허거든. 근데 장단이 어렵다고 이 중타령은. 은물이라이. 이렇듯 설리울째. 이렇듯 설리울째.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겠다. 흥보를 살릴 도성 하나가 내려오겠다. 중타령이 쪼까 더 순허까 더 순허까. 엄마야 북쳐야 되겠어. 중 내려온다. 흥.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오건다. 오건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오 원다. 중 내려온다. 해외.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중 하나 내려오건다. 오 원다. 오 원다. 자, 이거 중중머리가 아니니까, 엄머리니까. 헐디 헌중, 헐디 헌중, 다 떨어진 송악, 다 떨어진 송악.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시작.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보험법 눌러쓰고, 보험법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장삼. 노닥노닥 지은장삼. 실 뒤로 헐띠고, 실 뒤로 헐띠고. 그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긴 곡이야. 재밌어. 재밌고 약간 찔뚝찔뚝해. 왜냐면 10박짜리, 3박, 2박, 3박, 2박 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짝을 맞춰서 3박, 3박씩 이렇게 쭉 갔잖아. 대를 열어서 3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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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박 이렇게 가고. 2박이면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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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박, 4박, 4박 이런 식으로 갔잖아. 근데 6은 그렇지가 않잖아. 짝이 3, 3박, 2박, 3박, 2박 이러니까 이게 되잖아. 약간 균형이 안 맞지 밸런스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밸런스가. 찔뚝찔뚝. 길고 짧고 길고 짧고. 몸도 찔뚝찔뚝 하면서 불러면 잘 불러지지. 이게 그렇게 찔뚝찔뚝. 그렇지 이게 찔뚝찔뚝 하면서 불러야 돼. 원래가. 드문 박자 아니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아니요. 세계적으로도 아주 이게 이런 혼합박자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니크한 거거든. 이런 박자 잘 없어. 이런 혼합박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아주 귀한 우리 저기 봐요. 우리 음악에 아주 저기 봐요. 귀한 부분. 그냥 우리 음악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랄까. 그래 이렇게 기억해야지. 네. 이런 독특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판소리나 저기 우리 음악 속에서도 이.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으나 작지만 아주 빛나는 부분이요. 작지만 왜냐면 희소가치 때문에. 희소가치 때문에 귀하고 너무 저기 봐요. 어렵고 또 저기 생뚱맞으니까 많이 안 나와서 귀하고.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도. 저기 뭐야. 희소가치 때문에 귀한 그런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니크하다. 레귤러한 박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은 가지고 있지만. 3이 3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중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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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온다. 요리 송치고 저리 송치고 호흠뻑 물러쓰고 노닥노닥 치은장삼 실 띠를 띠고 아타, 정말로 잘 들어요, 이 어려운 것을.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단주 파래 걸어 단주 파래 걸어 단주 파래 걸어 단주 파래 걸어 아니야, 아니야. 파래를 그냥 한 박자야. 단주 파래 걸어 단주 파래 걸어 그렇지, 그렇게 하지. 단이 두 박자가 가니까 나머지는 단 박자씩 가서 단주 파래, 그다음에 걸어가 두 박자야. 단주 파래 걸어 시작 단주 파래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그렇지.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 새긴 육환장 용두 새긴 육환장 쇠고리 질개 달아 쇠고리 질개 달아 천자월 철 청어 간절 천자월 철 청어 간절 흑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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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늘거리고 내려오면 연불허고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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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불허고 내려온다 중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저중 거동 보소 저중 거동을 보아 홀디 헌중 홀디 헌중 홀디 헌중 홀디 헌중 다 떨어진 송악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곰뻑 눌러쓰고 노닥노닥 지은 양삼 노닥노닥 지은 양삼 칠띠럴띠고 칠띠럴띠고 염주 목에 걸고 염주 목에 걸고 걸고 반주 팔에 걸어 반주 팔에 걸어 반주 팔에 걸어 손상 반죽 열두 마디 손상 반죽 열두 마디 손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 세인 육환장 용두 세인 육환장 체고디 실 vaccin 체고디 질겨 닫아 제품이 질겨 닫아 철절 철 철철 철 철절 철큐 D 프거늘 underworld 헌거늘 흑익 그khax 전문entes 그늘거리고 내려오며 부르르르르르러 염불허고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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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디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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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떨어진 송락 요리 송치고 초리 송치고 조시로 호환봉 눌러쓰고 호홈봉 눌러쓰고 노다노다악 지은장삼 모딱모딱 지은장삼 질띠를 띠고 질띠를 띠고 겸주목에 걸고 겸주목에 거들고 단주파래 걸어 단주파래 걸어 손상! 걸어가더만 단주파래 걸어 단주파래 걸어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소상 반죽 열두 마디 용두세인 육환장 용두세인 육환장 쇠고리 질게 달아 쇠고리 질게 달아 처절철 처글철 흐 apoyo 희근들 희근들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희근들 흑안들 흐근들 흐늘거리고 내려오며 엽불허고 내려온다 염불허고 내려온다 온다 온다 염불허고 내려온다 염불허고 내려온다 이거 겁나게 재밌지라잉 이걸 자꾸 하면 소식이 와요 소식이 드물게 진짜 배울 수 있는 곡이에요 제시은 드물허고 내려온다 제시은 제시민 다행히 낙지 제시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